신직업 아델의 이야기에 앞서 원래는 대포뽑기를 통하여 이중에 하나가 나옵니다. 하지만 유튜브 구독자 수 상승과 방송의 상승을 위하여 신캐릭터 아델을 육성합니다. 1월 16일에 나오니 1월 15일까지 레벨 245인 데몬 어벤저를 최대한 육성하여 마무리한 뒤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1. 아케인 2. 로탄 5. 앱설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결론 신직업 아델을 250까지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